하나 만들고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슈퍼로켓 하나 만들러 갑니다 님들은 상상도 못한 새로운 로켓 새로운 시대 자 고체 연료 로켓으로 갑니다 개뻔치고 바로 출발하자마자 바로 광속에 다다를 기세죠 아 됐네요 완벽합니다 거의 핵연료봉수진데 아 무서워 자 이제 연결을 시켜주죠 안 떨어지게 연결시키는건 아주 간단해요 자 여기있는 트랩트랩을 누르고 자 가운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얘랑 이어주고 얘랑 얘랑 이어주고 얘랑 얘 얘랑 얘랑 이어주고 얘랑 얘랑 이어주고 얘랑 얘랑 이어주고 얘랑 얘랑 사귀고 얘가 얘랑 사귀고 얘가 얘랑 사귀고 얘가 얘랑 사귀면서 얘는 얘랑 사귀고 얘는 얘랑 사귀고 얘랑 얘랑 사귀고 얘가 얘랑 사귀고 얘는 얘랑 사귀고 얘는 얘랑 사귀고 얘는 얘랑 사귀고 됐네요. 안 이어진거 없죠?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자 이제 위에 탈놈이 문제인데 이걸 탈만한 슈퍼 개 핵깡을 가진 친구가 있을지 자 이제 아 어딨어? 아 여깄구냐 여기 한가운데다가 자 자 완벽합니다. 자 미사일 이름은 지랄 발광 발사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자 요걸로 다 몸을 연결을 시켜줘야되요 자 12단짜리로 자 제가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자 됐어요 모든 로켓을 다 잡아줍니다 아 완벽해요 아 됐어 이건 가자 자 자 속도를 올려주고 RS 체크 ASS 체크 파이어 아 아 아 아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어 날아볼까 하 피으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 저 위에 달았던 저게 문제야 위에 달았던 저게 문제입니다 얘가 문제예요 얘네만 아니면 갈 수 있었어 자 다시 고 자 레디 투 포지시 아 대가리를 안 달았네요 어휴 뭐 이렇게 높게 있어야 자 머리를 제대로 다시 달아줍니다 머리 여기다 달까요 약간 약간 나대 나디아 처럼 됐어 달렸잖아 왜 달렸잖아 달렸잖아요 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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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아 그만 누워있어야 개 혼란의 12단 로켓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자 일단 2단 자 3단 자 4단 자 4단 자 4단 자 1단 1단 자, 6단 아, 6단이 끝이네요 자, 모듈 달아주고 그리고 3단으로 달아주고 자, 대가리 달아주고 날개 달아주고 자, 됐습니다 완벽해요 이 높이와 이 거대함을 보라 자, 사방에서 잡아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완벽해 버티고 있어 ITS 체크 SEAS 체크 자, 높이 77미터 출력 최대로 발사 놔줘 나 좀 놔줘 놔줘 o-e-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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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자, 밑에 있는 친구가 어디 있죠? 순서 완전 반대로 됐네요 자 1번 분리하고 자 2번 분리되면서 바로 얘랑 얘랑 합쳐주고 3번 얘랑 얘랑 합쳐주고 4번 얘랑 얘랑 합쳐주고 5번 얘랑 얘랑 합쳐주고 6번 4번 얜 모르니까 그냥 그냥 여기 3번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됐네요 출발! 5 4 3 3 2 1 FIRE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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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5 5 5 5 5 5 5 5 6 6 7 7 8 9 9 10